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스팟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 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변동성 강한 장세 예측된다는 예측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고 현재 지금 급락 급등 이렇게 연속됨으로 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혼란스럽고 손절하고 나니 그 다음날 또 대반등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닥터K도 지금 방송 안내 시간 안내 있잖아요. 이 시간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전업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업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부득이 할 때는 지키는 경우도 있다. 아침 스팟 시향도 꼭 9시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9시를 맞춰보도록 하고 9시 반에 잠깐 체크를 하든 정 안되면 아침 스팟 시향은 공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좀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대신에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운용. 어저께는 제가 개인 일정 때문에 2일차 진행을 못했는데요. 오늘은 반드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오전 11시 확정 짓겠습니다. 종목 상담 및 업종 분석. 최근에 관심 많이 가지고 구독하시는 분들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이 시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공지 안 나가더라도 오전 11시 일요일은 종목 상담 닥트게이 한다더라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닥트게이 지금 공식 채널인데요. 유튜브 채널인데 구독자가 지금 697명이 됐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한 달 정도만에 지금 한 300분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점점점점점 이렇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두 가지 지금 제가 혜택 드리고 싶어서 실천하고 있는 게 하나는 무료 채팅방 하나는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자 그래서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는 오후 9시에 아무래도 직장인들 많으시니까 퇴근하고 닥트게이가 해외 선물 모의투자 하는 과정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분복 매매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기법들 그리고 진입하는 이유 청산하는 이유들 설명하면서 하면 주식에 충분히 도움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겠다. 그리고 1일차 지금 진행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무료 채팅방 3분에서 5분만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공부 많이 하시고 방송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모실 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열정적인 구독자를 원합니다. 같이 공부하기 위한 채팅방이지 트레이닝 센터지 저한테 큰 기대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하고 다만 닥트게이의 관점이라든지 방송할 때 말고는 실시간은 소통이 안 되는데 채팅을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간단한 분석이라든지 닥트게이가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댓글 반드시 공부하시면 댓글 남겨주셔야 닥트게이가 공부했는지 안했는지 체크가 됩니다. 주식기초강의 재생목록 잠깐 보시면 재생목록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1일차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최근에 닥트게이가 셀티론 삼행제와 바이오주 분석 닥트게이가 책임진다. 그리고 오늘의 주식시장 조목상담한 부분은 이 주식이 궁금하다. 그 다음에 주식기초강의 그리고 실전 수익공개 실전 매매했던 방송들 주식생처부탈출기 이런 부분들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는 댓글을 남겨주셔야 이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인가 아닌가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나시면 반드시 밑에다가 댓글을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하고 선정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장 2분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장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시장 잠깐 체크하자면요 미국 전일 다우전스 마이너스 0.17% 하락 21선을 강하게 돌파했었어야 되는데 전일과 전전일 깨지고 나니 지금 올라가도 밀리고 올라가도 밀리고 좀 약세 다만 하락하던 추세선 돌려내고 여기가 60일 인근이니까 여기를 오늘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강한 상승세로 20일 돌파해야만 미국 주식시장 좀 더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에 비하면 나스닥은 연일 신고가권을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나스닥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독일 플러스 0.14%로 지지권인 241과 60일의 지지권은 지지하고 있으나 모양이 지금 낙폭이 좀 심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해외섬을 마이너스로 빼버렸어요. 0.44% 그래서 외국인이 뺐습니다. 2354개약 옵션은 푸드옵션 15% 가까이 상승 콜옵션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 그래서 미국과 완전 커플링 되지 않고 선제적으로 하락하고 그 다음에 먼저 반등 했기 때문에 또 밀리고 미국이 가도 밀리고 이런 디커플링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그래도 여기 정도 위치인데 우리나라 확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올라도 지금 큰 호재로 같이 반응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한 번 더 다시 체크하시고요. 장 시작했습니다. 아직 집게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럼 집게 나올 동안 잠깐만 전광판 한 번 펴보죠.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닥터케이를 잘 이용하는 방법 다시 말씀드립니다. 닥터케이의 확률은 닥터케이가 생각해도 70%에서 80%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추는 확률요. 그러면 한 군데 몰빵하지 마시고요. 추천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동의가 되시면 본인 판단 안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 군데 몰아가지고 하지 마시라. 분산하시면 반드시 누적적으로는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다. 그런 자신감을 오늘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그런 말 잘 안 했는데요.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필두란 IT 강세 이런 것도 어떤 분은 그대로 사진으로 캡처해가지고 참고를 했을 겁니다. 참고하신 분 계시죠? 아 이런 식으로 나도 구성해 봐야지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코스닥 IT 그만그만 하구요. 조선 약세 그리고 건설 아 조금 약세 철강도 좀 그렇구요. 자 통신주 어 최근에 좀 상승 바닥 확인하면서 좀 상승했는데 오늘 또 약세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별로 어 강세를 띄는 종목 별로 없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볼까요? 자 강보합입니다. 0.06% 그죠? 자 여기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고 낙폭과대에 의해서 반등 나올 수 있고 지지권이라서 여기 선 딱 꺼놨습니다. 자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야 된다. 자 코스닥도 0.15% 상승 강하게 반등 나와야 된다. 오늘 조건 여러분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강하게 반등 나오는지 체크하셔야 된다. 코스닥은 전일 기관외국인 쌍거리 들어왔으니까 오늘 쌍거리 들어오는지 체크하셔라. 그리고 분봉매매 세밀하게 하실 줄 아는 분 내지는 좀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쭉 길게 들고 가는 장세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5분 봉상에서 전일 방송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런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재빠르게 지금 돌파 좀 해줘야 됩니다. 여기 전일 고점 라인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상승 추세로 이렇게 쭉쭉쭉 갈 수 있다. 자 3천 아 2357 이거 안 껴야 된다. 자 여기 인근 전일 저점 라인 정도는 아 반드시 지지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모양이 비슷하죠. 자 이렇게 추세 이렇게 딱 꺾고 자 이렇게 딱 꺾고 이런 추세로 갈 것이다.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지 저항은 자 여기 832 823 지켜야 된다. 그리고 846 위로 강하게 좀 돌파 시도 나와야 된다. 그것 좀 잘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양 외국인 오늘 플러스 글로서에서 276억 지금 나오고 있는 반면에 기간 지금 672억으로 강하게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양대시장 전이 상승에 따른 좀 쉬어가는 모습 코스닥 현재 외국인 73억 매도 기간 32억 매도 선물 지속적으로 최근에 외국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772개 현재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프로그램 순매수가 좀 잡혀져야 시장이 잘 가는데 현재 순매수 가볍게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것 좀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 현재 순매도죠. 그래서 순매수 들어오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아까 꺼버렸는데 다시 켜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다우 조스 선물 그리고 나스닥선물 플러스건 아까 좀 전에 확인했거든요. 0.14% 정도로 플러스건 이었습니다. 자 계속 지속적으로 미국의 나스닥선물 그리고 다우선물이 폭락 노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면서 우리나라 장 대응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이 보면 최근에 지금 매도세 상당하죠. 지금 보게 되면 8천 계약 9천 계약 한 계약정도 다시 환매도 환매도가 아니라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3만 2천 계약정도 환매수 했다고 닥터케익 되게 좋아했는데 장 위로 갈 가능성 좀 있다 판단했는데 완전 먹여버리네요. 지금 바로 또 매도 쪽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거 빨리 개선돼야 된다. 체크포인트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환매수 자꾸 들어와줘야 된다. 이것이 6월부터 지금 체크돼 있어서 그렇지만 이거 앞전 3월 정도 만기 지금 만기 끝난지 얼마 안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지수 하락은 외국인 매도하면 하락하구요. 지수 좀 환매수 좀 들어오면 지수 다시 반등하구요. 다시 푹 던지면 훅 빠지고 들어올리면 올라가고 자 간단하게 닥터케이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외국인이 다 우리나라 자주 유지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현물 매수 그리고 선물 매수 그 다음에 콜옵션 푸드옵션 동향 잘 살피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콜옵션 매도 푸드옵션은 매수 그래도 많이 잡혀있죠. 그러니까 하방입니다. 하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선물 지속적으로 매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수 잘 가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죠. 최근에 지금 이거 기술적 반등으로 거칠지 아니면 강하게 또 반등 시도 나올지는 여기처럼 여기처럼 나오길 참 기대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체크리스트들 체크해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간단하게 그러면 핵심 종목들 체크해보자면 먼저 바이오주 어저께 하루 올라갔다고 댓글 내지는 저하고 요새 공방 좀 이러고 있는 분 계신데 닥터K님은 지금 손절 내지는 그거 해야 된다. 차익 실현내지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저는 종가권에서 사서 수익 났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수익 지속 됩니까? 푹푹 치고 갔습니까? 이런 모양들 될 수 있기 때문에 닥터K님은 3일 정도 그러니까 오늘 내일 정도는 그러니까 기다리자고 그랬습니다. 5일 정도 올랐으니까 2,3일 기다리자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크게 틀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 좀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저보다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는 수익 한 39일치분 실제 매매 거래 내역하고 실시간 동영상 다 올려놨으니까 저보다 나으신 것 같으니까 좀 올려주십시오 하니까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길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좀 있더라고요. 자 삼성전자 반드시 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여기서 살 수 있다 제가 시그널 드렸고요.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시그널 드렸던 게 신세계 여기 인근에서 오면 사자 말씀드렸고 가고 있고 농심 농심은 전일 여기서 살 수 있다 시그널 드렸는데 올라갔다가 좀 밀리긴 합니다. 현재 여기 안 깨는 거 중요합니다. 농심은 33만원 일단 안 깨는 게 중요하고 깨진다 해도 33만원대 요게만 지지하면 반등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더 좋은 것은 뭐라고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일 깨지 않고 위로 올라타야 된다. 그래야 더 강하다. 36만원대까지 35만원에서 36만원까지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다. 34만원 근처에서 만원 2만원이면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지금 긴 수익 노리고 갈 때가 아닙니다. 3%에서 4,5% 이렇게 수익 나면 고맙습니다 하고 짧게 짧게 끊고 나오고 위험관리하는 구간인지 쭉쭉 들고 가고 밑을 푹 빠지는데 덥석 잡고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대차가 좀 지지부진하네요. 물론 중장기라고 말씀드렸는데 13만원 정도는 지켜주면 좋은데 지금 힘없는 모습입니다. 일단 여기 여기 저점 12만4천원 까지는 마지노선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라 그랬으니까 반등 시도로 양봉 서면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분할 매수하는 그런 분들 계신다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하기에 아주 안 좋은 종목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걸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는 월봉의 저점 부위에서 서서히 모아서 1년 2년 들고 가는 게 중장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좀 약세죠. 지금 현재 코스닥 시점 상위 종목들도 몇 종목 빼고 코오롱 코오롱 티슈진 자 이거 이제 바닥 좀 탈피하는 모습이고 별로 모양 안 좋네요. 지금 지수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외국인 코스피 시장 307억 매수 유지 중이고요. 기관이 오늘 힘을 안 받쳐주네요. 그죠? 코스닥 매도세 프로그램 매도세 늘어나고 있고요. 약세 전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거 가슴을 열고 이야기하십시오. 제 이야기에 자꾸 제 이야기 무조건 동의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슴을 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지수 보기 전에 지수 빠지고 있겠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여기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빠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 딴 거 절대 안 봤거든요. 제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는 불우수건이었는데 지금 약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도 감각이 있기십시오. 다시 또 불우수건 돌았습니다. 지금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대폭 큰 폭으로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또 이 상위권하고 약간 빨간 폭을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부압 약부압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방향성 탐색하고 있다. 낙폭 확대로 인한 과대 낙폭으로 인한 반등 시도를 노리고 들어오는 세력이 강하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밑으로 밀려는 세력이 강하냐 그 힘 싸움이다. 오늘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코스피 시장 오늘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고 있어서 다행인데 지속적으로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일 1140억 코스피 시장 들어왔고 오늘 지금 현재 300억 들어오고 있고 그에 비하면 기관은 그전에 좀 잡아줬다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전일 코스닥 시장 강하게 상승했던 이유는 기관 외국인이 1500억대 그리고 1020억대 매수를 해주니 3% 가까이 올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견주한 것은 이 누적 매수 현황을 보시면 됩니다. 1일 매수 현황 여기 보시면 낙폭이 쟤보 크잖아요. 물론 코스닥도 스트레이트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고점 부위에서 이게 횡복권인데 지금 우리나라 추세가 좀 훼손됐거든요. 지금 코스피 시장은요. 보시면 코스닥 시장은 조금 쟤보 그래도 샀다 팔았다 좀 해주는데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좀 많이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추세가 지금 어그러지 있는 상태다. 이것이 빨리 빠른 시간 회복되려면 기관 외국인이 같이 쌍거리로 좀 매수세 잡아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 약세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를 필두로 한 삼성전기까지 올라가네요. 삼성전기 전기가 진짜 죽이네요. 탑트K가 여기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네요. 그죠. 자 IT IT가 오늘 주도주군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약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바이오주 지금 반드 시도는 오고 있는데 바이오주 전일도 강한 상승에 대한 또는 하루 좀 숨고력이 아닌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특별히 크게 낙폭이 있는 업종구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지금 강보합 약보합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으니 오늘 좀 잘 지켜보셔라.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언 삼행제 하고 바이오주 잠깐만 체크해보죠. 최근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관심사 이니까 295,000원 이죠. 오늘 정도 쉬어가는 모습 까지는 좋고 자 어저께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가 안깨고 위로 30만원 위로 올라가는 거 보고 사자 그랬는데 오늘 30만원 밑이니까 사면 더 좋지 않느냐 추세가 좀 억울해졌거든요. 근데 일봉상으로 보시면 또 다르긴 한데 단기 추세가 좀 억울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답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30만원 올라타면 따라가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도 같이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시장이 그러면 조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코스피 시장 양봉 시연하면서 반등 시도 넣으면 자 30만원 위로 올라서는 거 보면 1차 매수 들어가고요. 2차 매수는 28만원대 정도에서 아 2차 매수 하실 분 있으면 해보는 거 어떻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것이 자 이것은 아 추격하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격하다가 잘못하면 낙폭제 못 옵니다. 10만원 초반대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 셀트리온 제약 자 이거 이평선 지지 꾸준하이 하고 있었는데 깨졌거든요. 이거 돌파시도 나오고 난 이후에 눌리목 주고 다시 가는 거 보고 접근하지 지금 당장 접근할 때는 좀 부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깨져야 됩니다. 이거 8만원 삼성바이오로직스 20일과 아 120일 저항권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LB 자 60일 안 깨야 되는데 깨지고 나니까 여기 저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고점되니까 이것은 접근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젠 여기 8만원 때 넘어가기 힘들다 말씀드렸는데 잘 못 넘어가죠? 그것도 접근금지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도 접근금지 2만원 이상 넘어가기 힘드니까 접근금지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혼조세인 장사에서 여러분도 대처 잘 하시고요. 닥터케인은 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반드시 구독 누르시고 구독하시고 추천방송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나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